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오현진 팀장입니다. 최근에 부진했던 주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개선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제 개선 기대관입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지표, 빠른 속도로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국내 지표도 좋죠.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죠? 수출입니다. 수출이 한국 GDP의 60에서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지표로 뽑히는데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한국의 수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달 수출도 나왔는데요. 역시 좋았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개선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결국은 대형주의 실적이 좋아진다. 코스피의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대감들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려지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사실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죠? 수급입니다. 수급.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수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수해서 시장을 올리기는 힘들다. 기관과 외국인 반드시 들어와줘야 시장이 올라간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 반복해서 많이 드린 적이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기관 중에서 금융투자와 연기금,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하반경직성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수급도 좀 개선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인의 현물 수급이 개선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향 안정화, 원화 강세 시장이 진행되고 있죠.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주니까 위안화와 연동되는 원화도 강세를 보이는 거죠. 원화 강세가 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샀을 때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 환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로 수익을 못 봐도 원화가 강세, 계속해서 가게 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점진적이나마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수의 고점을 다시 한번 노리는 흐름들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조금 더 나은 투자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밸류에이션으로 부담스러운 시장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변함은 없어요. 종목별 개별 플레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린이 분들, 투자의 중심을 잡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식의 정석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테니까요. 많이 시청하시고 반복 시청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들 꼭 자기 것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말씀드릴 강의 내용에서 뭔가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다, 다시 보고 싶다, 일강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으시고 누르시면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방에서는 평일 장중에 제가 강의 관련된 내용들 많이 올려드리고 시황 내용, 종목 관련해서 체크할 부분들 꾸준하게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공부하실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식의 정석 강의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의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뭘까요? 54강 많이 왔네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기법 강의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원론 정의 강의, 경제 분석 강의, 차트 보는 법, 펀더멘털 분석법, 시황 보는 법 많은 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다뤄드렸고 그 중에서 기법 강의도 제가 많이 해드렸는데 오늘은 새로운 기법 강의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에요. 일단 은봉을 이용하는 거구나. 양봉이 아니라 은봉을 이용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거래량이 중요하구나. 오늘은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전에도 제가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최근 강의에서는 거래량을 크게 다루진 않았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만큼 거래량은 중요해요. 거래량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돌파, 보통 매수 타이밍을 돌파할 때 많이 잡죠. 이 매매도 돌파할 때 매매하는 방법이에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의 중요성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제 강의를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가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했는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 강의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체결될 때 발생합니다. 지난주에 X-ray 분석법도 제가 다루기는 했지만 매도 효과 그리고 매수 효과 이것만으로 거래가 돼요? 안 돼요. 결국은 체결이 돼야 돼요. 체결되는 시점에서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허수 매매나 허수 매수, 허수 매도 이런 걸로는 거래를 발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래를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실제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래는 매수와 매도가 체결될 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또 중요하죠. 시장의 많은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을 의미합니다. 거래가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종목의 매수와 매도가 활발하다는 거예요. 왜 활발할까요? 시장에서 그 종목이 뭔가 이슈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거나 뭔가 어떤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그 종목이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많은 거래량은 시장의 관심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거래량을 이용한 매매법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차트 분석에서 거래량을 활용을 합니다. 차트를 분석할 때 거래를 빼고 보시는 분들 있긴 있겠죠. 하지만 많지 않아요. 저도 차트를 좀 심플하게 보는 편인데 거래량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다른 분들도 대부분 거래량을 포함해서 차트를 분석해요. 왜? 거래량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래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체결되는 거니까. 거래량이 많다는 건 그 종목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다는 거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거래량 분석을 많은 분들이 하고요. 저도 이 거래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차트 분석에서 이 거래량은 뭐라고 했죠 제가? 속일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 내가 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거래량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어쨌든 체결이 많이 일어났으면 거래가 늘어났을 거니까. 많이 팔고 싶은데 몰래 몰래 많은 물량을 팔 수 있어요. 물론 1년이고 2년이고 하루에 10주, 20주씩 판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너무 힘들고 번거롭잖아요. 결국은 대량 매수든 대량 매도든 거래량이라는 것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기술적 분석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듯이 대량 매수, 대량 매도는 의미하는 바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대량 매수가 일어났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대량 매도가 나타났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그걸 속일 수 없는 부분이 바로 뭐다?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주가를 올리지 않고도 주식을 많이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밑에서 매집을 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적당히 던져서 떨구고 떨구고 이러면 주가를 급등시키지 않고도 많은 물량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매집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매집. 세력들의 매집이 됐든 개인의 매집이 됐든. 그런데 이 매집은 흔적을 남긴다는 거죠. 어떻게 흔적을 남긴다? 거래량으로. 거래량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밑에 예시를 하나 보면 주가는 통정매매. 물량과 가격 등을 사전에 담합해서 조직적으로 거래하는 행위가 통정매매입니다. 예전에 영화 작전이라는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보시면 약간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통정매매. 짜고 치는 거죠. 짜고 치는 거. 짜고 치는 매매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력들이. 의도하에. 개인을 속이기 위해. 뭔가 골든크로스를 만들던 정배열을 만들던 예쁜 형태를 억지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의 수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지만 거래량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출이 됩니다. 노출.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노출되는 거래량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따라서 매매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은봉 거래량을 중심으로 매매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대량 거래가 발생한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진입해 있거나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발생한 구간 안에 주가가 있거나 대량 거래 발생 구간 위 혹은 아래에 있을 때 지지나 저항이 된다. 대량 거래가 발생한 주가.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일봉이라고 해볼게요. 일봉이 있는데 그 위에 주가가 있으면 어때요? 대량 거래가 발생한 구간 위에 주가가 있다는 것은 여기서 매도와 매수가 굉장한 경합을 벌였는데 궁극적으로 어떤 힘이 이겼다는 거예요? 매수가 힘이 더 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거래가 많이 발생한 봉이 하나가 있는데 그 봉 아래에 주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큰 힘싸움을 힘겨루기를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매도의 힘이 더 강했다는 거죠. 이 경우에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더 높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한두 번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복습하는 개념으로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량 거래 구간을 지나면 매매 균형이 바뀌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구간 위로 주가가 뚫어내면 그때부터는 빠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지점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추가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대량 거래가 중요하고 대량 거래가 발생한 구간 위에 주가가 있냐 아래에 주가가 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이제 분봉을 볼 수도 있어요. 분봉상 거래량이 많이 터진 가격 위로 주가가 올라갈 때 매수를 해볼 수도 있죠. 스윙 매매라면 일봉을 볼 수도 있죠. 일봉상 거래량이 많이 터진 봉 위에 주가가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도 있어요. 조금 이제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봉을 볼 수도 있죠. 주봉상 거래량이 많이 터진 봉 그 봉 위로 주가가 올라올 때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매매 기법들을 설명할 때 대부분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봉이 최고다 좋다 이건 아니에요. 일봉으로 매매를 했을 때 기준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두 달 이 정도 사이 정도로 텀을 두는 매매예요. 투자 기간을 2주에서 한 달 정도 두 달 이 정도 안쪽으로 가져가는 매매가 일봉 매매예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즐겨하시는 매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주봉으로 하셔도 가능합니다. 조금 긴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은 주봉을 보셔도 돼요. 제가 일봉이 최고기 때문에 일봉을 보는 게 아니라 강의는 기본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기준. 그래서 오늘 강의도 일봉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잘 습득해 두시면 좋겠고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인데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차트를 보겠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겁니다. 이 때 보시면 윗꼬리가 살짝 달리긴 했지만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어요. 그 장대 양봉이 단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거래가 폭발을 했어요. 보통 평소 거래량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한 30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래가 발생하면서 엄청난 장대 양봉이 발생했어요. 이게 의미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 고가 부근을 돌파해냈을 경우에는 이 거래량에 있었던 수많은 매수 매도의 힘, 그 힘의 균형이 상방 쪽으로 조금 더 강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할 때는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일 수 있고 반면에 이 저가를 이탈시킨다라는 것은 여기서 있었던 매수와 매도의 이런 엄청난 힘, 힘싸움. 이게 결국 매도가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가를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빠르게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으로 본다면 뭐예요? 결국은 거래량이 많이 발생한 봉의 고가를 돌파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그 봉이 여기예요. 여기. 여기죠.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요. 고가 부근에 제가 검은선을 그었는데 검은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 지점입니다. 그렇죠? 검은선을 돌파를 한 시점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선주 같네요. 우선주. 우선주네요. 고가를 돌려는 시기에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가격을 고가로 돌파했을 때와 저가로 이탈됐을 때 주가의 급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다음 예로 저가를 이탈할 때를 한번 볼게요. BH인데요. 종목 보시면 여기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역시 거래도 대량으로 동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을 고가 수준으로 돌파해내면 한 번 더 주가가 슈팅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가 수준으로 이탈되면 주가가 밀릴 수 있어요. 여기에 살짝 이탈이 나왔는데 일단은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지지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저가를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때부터는 주가 흐름이 어때요? 지지부진, 지지부진하다가 하방으로 크게 쑤셔박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가 발생한 봉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봉이어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잘 이용하면 단타 매매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한 번만 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봉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봉이라고 해볼게요. 양봉이죠. 빨간색이니까. 은봉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어떠한 봉이 있는데 여기서 거래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다고 해볼게요. 평소 거래량의 한 3천 프로, 5천 프로, 1만 프로 정도가 동반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날이 왜 중요할까? 자, 주가라는 것은 매수하는 사람만 있어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요. 그렇죠? 매도하는 사람만 있다고 거래가 체결되지 않아요. 매수와 매도가 합치되어야 됩니다. 매수와 매도가 만나는 가격에서 거래라는 게 발생을 해요. 거기서 양봉이면 매수의 힘이 더 센 것, 은봉이면 매도의 힘이 더 센 것.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날은 뭐예요? 이 날은. 매수와 매도가 어마어마하게 경합을 벌인 날이에요. 매수도 엄청나게 많았고 매도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날을 겪은 다음 날부터 주가는 어때요?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 매수한 사람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이 가격에서 매도한 사람은 역시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 밑으로 주가가 내려갔다는 것은 여기서 매수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물렸다는 겁니다. 손절매 물량이 쫙쫙 나오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격 고가를 돌파해낸다는 것은 이 가격에 샀던 엄청난 사람들이 다 수익권으로 돌아선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되는 거죠. 이런 개념 때문에 대량 거래량 위에 주가가 있는지 아래에 주가가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좋은 거예요? 대량 거래량 위에 주가가 있을 때가 좋은 거죠. 그래서 항상 대량 거래가 발생한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눈여겨보시는 게 좋아요. 대량 거래를 발생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추적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셨을 때 의미 있는 수익을 거두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요. 오늘은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기법을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전에도 제가 거래량의 중요성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 강의를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고 싶다. 혹은 제 강의를 1강부터 차례대로 보고 싶다.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대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주린이분들이 따라오시기가 좋습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15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제가 평일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지난 강의, 시황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들어오셔서 저한테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래량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어서 볼게요. 이거는 제가 약간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넣어놓은 건데 제가 전화를 한 번 말씀드렸어요. 소외주, 소외주는 매수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외주는 뭐예요? 소외주. 소외주의 정의가 뭘까? 말 그대로 소외. 소외됐어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소외주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적은 거래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적은 거래량. 하루에 거래량 몇 천 개, 만 개, 2만 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잠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매일 거래가 몇 천 개 정도밖에 안 돼. 몇 천 주, 만 주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런 종목들은 어때요? 주가가 급등도 안 하고 급락도 안 해요. 쭉 횡보랍니다. 어차피 횡보하니까 손해보는 건 알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식이라는 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죠. 내가 만 원에 산 종목이 1년 뒤에 만 원이면 나 손해 안 봤어요? 아니죠. 손해 봤죠. 예금에만 넣었어도 1%는 먹었을 건데 그것조차도 못 먹었잖아요. 예금에 넣으면 안정적으로 1%를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을 들고 있으면 어쨌든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1%도 못 먹었어. 그럼 손해죠. 그래서 제가 소외주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소외주인데 저평가된 종목도 있어요. 나는 몇 년 동안 장기 투자자야. 그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몇 년 정도 가져갈 거예요. 이런 마인드로 주식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몇 주가 됐든 몇 달이 됐든 적당히 사고 팔면서 시세 차익을 누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물론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도 설명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에 트레이딩은 가능한 매매법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 다시 이 부분으로 돌아오면 그래서 소외주는 웬만해서는 매매를 하지 말자. 그런데 그 소외주가 소외주가 아닌 종목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실적이 좋아질 때? 호재가 나올 때? 어떤 이슈도 부각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발생을 할 때입니다. 소외주가 정말 소외되어 있다가 갑자기 전날 거래일에 1000%, 2000%, 3000%가 동반되면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소외주가 아닌 게 돼버립니다. 보통 소외주가 한 번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 그다음에도 높은 거래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일단 소외주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뭐예요? 이 종목에 뭔가 이슈가 나왔거나 아니면 누군가 세력이 진입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긍정적인 것들이 보여진다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든 수급이 들어온 거잖아요. 수급이 한 번 들어와서 주가를 드쑤셔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단타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그 자리에 붙습니다. 그래서 소외주는 소외가 풀리는 시기에는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소외가 풀리는 시기는 언제다? 거래가 증가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세방전지인데요. 이 종목은 원래 엄청 소외주예요. 지금 이 전까지만 보세요. 주가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거래도 완전 죽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바뀌죠? 이 시점부터 주가의 체질이 바뀌고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완전히 핫한 종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반드시 이때는 뭐가 동반돼야 된다고요? 거래량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동반이 됐어요. 이전보다는. 그리고 이때는 정말 엄청난 거래가 동반이 됐고요. 소외주는 거래량을 발생할 시기부터 소외주가 아닌 게 됩니다. 시장에서 핫한 종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때 가서 관심 가지시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외주인데 좋아 보여요. 그런 종목이 있으면 바로 사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일단 넣어두세요. 그리고 그 종목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뭔가 주가가 이거 뭔가 좀 흔들흔들 한다. 그 경우에는 그때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어요. 소외주는 웬만하면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소외주가 좋아 보이면 당장 매수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두시고 다른 종목 매매하시다가 그 종목에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거나 할 때 그때 가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다. 기회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 증가는 주가의 위치 변화를 예고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변곡점. 대량 거래는 주가의 변곡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거래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이 확대돼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죠. 단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전업 투자자도 최근에 많이 늘었어요. 2억이든 3억이든 10억이든 이런 목돈으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트레이더입니다. 하루 만에 수익을 대든 오버나이트라고 해서 오늘 사서 내일까지 넘겨서 매도를 하든 스케어핑 아주 짧은 매매죠. 짧은 시간 샅다 팔았다 샅다 팔았다 하면서 감자를 얇게 썰어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짧은 매매를 하시는 분들 수익 매매 2주 3주 이렇게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거래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이 확대가 돼요. 종목을 보시면 이렇게 뭐 평소에 거래량보다 갑자기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한 종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전 거래량으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거래량이 높은 상태가 이전 대비 평균 거래량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 왜? 거래가 발생한 순간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그 순간 다른 사람들도 그 종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래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이 확대된다는 거고요. 이것도 중요한데 거래가 발생하면서부터 관련 기사가 송출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안 움직이는 종목들 거래 없는 종목들 주가 등락도 별로 없는 종목들 기사 쳐보시면 안 나와요. 기사도 안 써요. 그런 종목은. 근데 어떤 종목이 특정한 이유로 거래당이 터지면서 급등하거나 급락하잖아요. 그럼 그 후에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이러이러해서 올랐다. 이러이러해서 떨어졌다. 그러면서 분석된 보고서들도 쭉쭉쭉 나오기 시작하고요. 모든 종목이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닌데 거래가 붙고 주가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기사들도 많이 송출이 돼요. 그럼 그 기사 송출로 인해서 그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도 많아지고 관심이 관심이 관심을 부릅니다. 그럼 그 종목은 소외주에서 핫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외주가 거래량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기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된다는 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요. 주가의 방향성도 결정될 수 있어요. 소외주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급등하면 상방 쪽으로 붙어서 더 갈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소외주였는데 거래가 터지면서 급락하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높죠. 거래가 터지는 시점부터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어요. 그럼 그 방향성이 상방으로 결정된다면 나는 그 주식을 사야겠죠. 그렇죠? 하방이라면 팔아야겠죠. 이런 판단들을 거래량을 보시면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래량의 중요성,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은봉거래량 돌파 매매법, 오늘의 주제죠. 어떻게 매매를 하는 건지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매매는 간단해요. 심플해요. 심플하지만 매매를 직접 해보셨을 때 승률도 꽤 높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실전 매매 꼭 활용을 해보세요. 제 강의는 보고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얻어가는 거 없어요. 보고 이해하고 반복해서 해보셔야 됩니다. 반복해서 해봐야 돼요. 보고 이해하는 건 기본이에요. 보고 이해는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게 됩니다. 어떻게 매매하는 걸까 볼게요. 전율 종가 대비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대 은봉 발생. 마이너스 10% 이상의 장대 은봉은 뭐예요? 대량 매도. 대량 매도. 퍼렇게 되는 거.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시는. 그 봉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조건이에요. 두 번째. 일봉상 은봉의 평소 거래량의 1000% 이상의 대량 거래 동반. 이 1000%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900%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850%면 괜찮아요. 2000%면 괜찮아요. 어쨌든 대량 거래 발생. 근데 이제 굳이 수치로 표현해야 이해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1000% 이상 정도. 절대 개념은 아니에요. 어쨌든 은봉에 대량 거래가 발생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요건데 매수 타이밍이죠. 은봉 고가를 종가상 돌파 시 매수 진입. 종가상 돌파라는 건 뭐예요? 일봉상 종가까지 받다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장중에 돌파하는 건 아니구나. 장중에 돌파가 유지될 때. 혹은 돌파되지 못하다가 종가 부근에 돌파될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겁니다. 매수 타이밍 중요해요. 은봉 고가를 종가상 돌파 시 매수를 진입하고요. 개파락 은봉 시 전날 갭을 모두 메워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뒤에 제가 차트를 볼 거니까 이 부분은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읽어보기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개파락 은봉 시 전날 갭을 모두 메워야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메모를 해두시면 좋아요. 절대 개념입니다. 일단 이 네 가지 개념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매매하지 않아요.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져야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의 매매 조건들이 갖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볼게요. 이겁니다. 심플하죠. 일봉이에요. 일봉상 이렇게 장대 은봉이 나왔는데 이게 뭘 동반해야 돼요? 거래. 지금 밑에 공간이 없어서 제가 거래는 표시 못했어요. 이 장대 은봉에 거래가 동반이 돼야 됩니다. 큰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졌다가 슬슬 올라오네요. 어느 시기에 매수한다고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은봉에 고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시기입니다. 장중에 돌파할 때 사면 됩니까? 아니요. 무슨 기준이라고 했죠?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3시 10분 이후 정도. 종가에 근접한 가격에서 이 고가를 돌파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면 종가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어때요? 심플하죠. 조건은 뭐예요? 장대 은봉. 대량 거래량. 그리고 그 고가를 종가로 돌파하면 됩니다. 심플하죠. 심플한 매매 방법이지만 이런 차트를 찾아서 해보시면 성공률은 생각보다 꽤 높으실 거예요. 실제로 해보셔야지 냈게 됩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이해는 쉽죠? 근데 아까 마지막에 있었던 거 아까 뭐 개파라고 어쩌고 어쩌고 나왔는데 그죠? 그 부분이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차트 볼까요? 요건데 요거는 이 선을 종가로 돌파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왜일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은봉이 나왔는데 뭐 엄청 장대 은봉으로 보이진 않아요. 장대 은봉이어도 상관없고 장대 은봉이면 더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봉에 뭐가 동반돼야 된다? 거래가 동반이 돼야 돼요. 거래를 제가 표시하지 못했는데 거래가 동반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왜? 전날과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갭. 이 갭을 다 메우고 돌파할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이 이 매매에 약간 헷갈릴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들은 다 심플해요. 그죠? 요 부분만 살짝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자 앞에 거랑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자 앞에 거는 뭐였어요? 일봉인데 요거랑 요거에 갭이 떠있어요? 안 떠있어요? 안 떠있어요. 그죠? 쭉 내려왔어요. 거래는 동반된 거고요. 그럼 그냥 고가를 종가로 돌파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근데 만약에 만약에 요렇게 이제 전봉 갭이 이렇게 확 떠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동반된 은봉이라고 봤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할 때 요 타이밍에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갭 이 갭을 모두 메우고 돌파를 종가로 할 때 이때 뭐예요? 이때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은봉 고가는 당연히 돌파해야 되고 이 전날까지의 갭까지 모두 다 메우고 그 고가를 돌파할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만 헷갈리시지 않으면 이 매매로 헷갈리실 부분은 없어요. 요게 이제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입니다. 뒤에서는 제가 반복해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아마 뒤에 사례를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볼게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은 뭐예요? 결국은 은봉이 나오고 그 은봉에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종가상으로 은봉상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한다. 심플합니다. 자 이제 기법 강의를 할 때 이제 매수를 말씀드리고도 매도는 언제 하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매도는 사실 거의 비슷해요. 뭐가 비슷해요? 추세가 꺾일 때 매도 장대 은봉 동반될 때 매도 뭐 이런 상황입니다. 갑자기 급등할 때 분할 매도 이런 식인데 제 지난 강의를 보시면은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하나 보시면 어느 때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 좀 들어있어요. 그 영상을 좀 보시면 아마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1강부터 차례차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뭐 다시 보고 싶다. 1강부터 보고 싶다. 처음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QR코드가 뭔지 모르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돼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현진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려요.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평일 장중에 지난 강의 제가 1강부터 정리해놨어요. 쫙 올려드릴 거고요. 장중에 시왕, 종목 여러 가지 도움되는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평일 장중에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음봉거래량 돌파 매매법이 뭔지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부터는 뭐다? 제 강의는 항상 뒤에 뭐가 있어요? 사례 그렇죠? 사례를 반복해서 봐야지 그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 강의 하나 보면 처음에는 뭐예요? 순서가 있어요. 개념 제가 무슨 A라는 기법 강의를 한다 그럼 A기법이 뭐냐? 그걸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A기법을 어떻게 쓰는 거냐? 두 번째고 마지막으로 A기법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이게 세 번째예요. 항상 저는 그 순서로 갑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머리에 들어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순서만 그대로 따라오시면 이해는 하실 수 있어요. 이해 하지만 이해한다고 냅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시고 실전에 적용을 시키고 그럼 냅게 될까요? 아니요. 적용 한두 번 시켜서 될 것 같으면 공부가 너무 쉽죠. 한두 번 갔다 안 됩니다. 10번, 20번, 100번 계속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완전히 냅게 됩니다. 주식 공부 어렵죠? 쉽게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제가 좋은 강의를 많이 말씀을 드려도 그 강의를 듣고 이해했다고 해서 그걸 적용시킬 수 없어요. 그건 실질적으로 해보시면서 몸으로 채득해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채득하시게 되면 분명히 대가는 있어요. 왜? 주식 매매는 나이와도 상관없습니다. 정년퇴직도 없어요. 주식 시장이 망할 것 같으세요? 한국 주식 시장 망하지 않습니다. 10년 뒤 100년 뒤에도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건데 그 과정에 쉬울 리는 없잖아요. 피 흘려서 땀 흘려서 노력해서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얻게 되는 그 열매는 달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는 100% 이해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진짜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례 계속해서 볼게요. 대안그린 파워라는 종목인데요.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 이니까 은봉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은봉이 나왔어요. 은봉 나왔고 밑골이 있는데 밑골이 있어도 상관없고요. 대량 거래 돌파됐어요. 평소 거래량의 1000% 이상 정도가 동반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철퍼센트는 절대 개념이다 아니다? 절대 개념은 아니에요. 900% 해도 상관없어요. 2000%면 더 좋아요. 어쨌든 대량 거래 1000% 정도 되는 대량 거래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플하죠. 언제 매수를 하면 될까? 은봉 나왔고 대량 거래량 발생했네. 매수하자.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매수한다고요? 고가를 돌파해야 되겠죠. 장중에 돌파하면 되나요? 아니죠.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종가 기준으로 돌파할 때 매수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어찌어찌 어찌어찌 어찌 하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더니 어이구 돌파를 해버렸어요. 먼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어디를? 은봉 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이때 종가로 매수를 하면 되나요? 종가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렇죠.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종가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가격을 고가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가격의 고가를 돌파했다는 것 분명히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샀던 거 엄청나게 물렸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 이날 사서 물린 사람도 무지막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고가를 뚫어내는 순간 여기서 물린 사람들은 수익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투자 심리가 완전히 개선이 된다. 그 개선되는 초입구간이다. 종가까지 지켰으니까 털 사람들은 다 털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가 위에 주가가 있다는 건 새로운 힘의 개입 이제부터는 내가 못난이가 아닙니다. 백조로 거듭날 거예요. 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이 고가를 돌파하는 시기에 뭘로 산다고요? 돌파하는 시기에 그냥 사요? 시장가로? 아니죠. 종가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돌파한 다음에 봤어요. 이거 완전 미우는 새끼가 어때요? 백조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수익률로는 한 200% 정도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대량 거래량 고가를 돌파한다는 것은 힘의 균형이 바뀌는 것이다. 주식에서 좋은 매매 타이밍은 뭐예요? 힘의 균형이 바뀌는 거예요. 시소가 있는데 시소가 한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 매수를 하시면 확 기울겠죠. 그런데 주가가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어떠한 방향성이든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은 뭐예요? 그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잡는 거예요. 횡보 패턴이 상방으로 바뀌거나 하락 패턴이 상방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가속도일 수도 있어요. 상승하는 주식에 올라타서 그 상승을 누리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대부분은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매매 타이밍을 많이 잡아요. 이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이 특히 그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례도 볼까요? 네. 종목은 중요하잖아요. 자, 이거 갭 나왔네요. 갭. 어떻게 하는지 잊지 않으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은봉이 나왔어요. 은봉은 짧아요. 짧지만 손실률은 엄청나게 큽니다. 왜? 이 갭 갭 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주가, 그렇죠? 대량 거래 동반됐어요. 그렇죠? 평소 거래량의 1000% 정도까지 동반됐다. 그러면 자,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게요. 어? 은봉 고가 돌파하면 매수라고 했는데 은봉 고가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죠. 네. 이렇게 갭이 뜰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갭을 다 메워야 됩니다. 여기가 돌파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여기가 여기까지 돌파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돌파될 때 매수하시면 됩니다. 갭이 뜨면은 갭을 다 메꾸고 돌려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은봉 거래량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유일하게 오늘 강의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갭이 떴으면 갭을 다 메꾸고 종가로 올려쳐야 됩니다. 볼게요. 선을 그었어요. 이 검은 선을 넘어서야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볼게요. 갭은 여기에 떴어요. 은봉이었고 와, 오랫동안 걸렸습니다. 돌파할 척 했지만 돌파 못했어요. 윗골이죠. 매수하면 안 돼요. 종가로 뚫어야 돼요. 종가로 자, 그 다음에 실패했다가 아, 종가로 뚫는 시기가 드디어 드디어 왔네요. 몇 달 만에 왔어요. 하나, 둘, 셋 네 달 만에 네 달 간의 대장정 끝에 힘의 균형이 하방에서 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제 다 빠져나오고 새로운 힘이 들어왔다. 그 다음부터 바로 장대양봉을 치고 훅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은봉 고가 돌파시 종가 기준 매수입니다. 거래량 발생한 은봉 고가 돌파시 종가 기준 매수. 하지만 예외는 있다. 앞서 봉이랑 갭이 많이 뜬 은봉은 그 갭이 다 메워진 다음에 돌파할 때 매수. 네,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아마 크게 어려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봤죠?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조금 특이해요. 지금까지 본 종목은 뭐예요? 은봉이 떴는데 대량 장대 은봉이 떴으니까 보통 지금 주가보다는 떨어질 차트가 많잖아요. 근데 꼭 그런 차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장대 은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볼까요? 이 종목은 평소에는 이제 별로 움직임이 없다가 이때 갑자기 거래량이 탁 터지면서 점상한가를 또 한번 찍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갭상승을 엄청나게 출발했는데 은봉이 확 떨어졌어요. 장대 은봉 나왔죠? 어? 장대 은봉은 주가 밑에서 보통 나오는데? 맞아요. 하지만 평소 주가 위에서 장대 은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 매매법을 쓸 수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위치와 상관없어요. 장대 은봉과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으면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고가에 선긋고 고가 돌파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장대 은봉이 발생을 했어요. 대량 거래도 발생을 했어요. 조건은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언제 매수를 하면 된다? 이 고가가 뚫리는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보시면 여기는 투자심리가 완전히 썩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상한가치고 여기 급등할 때 이런 데서 사신 분들 분명히 엄청 많아요. 거래량도 엄청 많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밀려버렸어요. 보통 이런 차트에서는 어때요? 점상한가 갔는데 갭상승에서 장대 은봉과 대량 거래량이 떨어졌다. 이 경우에는 추가하락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그만큼 투자심리가 완전 극도로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로 밀렸죠. 그렇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가격대가 돌려세워졌습니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정말 지옥같은 심정이었을 건데 이 부분에서 탈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도 이 고가를 돌려세우는 양봉이 나왔어요. 대량 거래도 발생했고 결국은 고가를 돌렸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했으니까 매수하면 되나요? 그렇죠. 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뭐라 그랬죠?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은 대부분은 대부분은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을 잘 공략하는 거죠. 백점 포인트죠. 이 백점 포인트를 잘 공략해야 힘의 균형이 바뀌는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과를 한번 볼까요? 여기를 고점을 돌려낸 이후에 시원하게 급등했습니다. 단 3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매수가는 1800원 2700원이니까 50% 정도 수익률이 된 것 같아요. 블러스 50% 정도 힘의 균형이 바뀌면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제로 이런 차트를 보시면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위치에서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왜? 이거 얼마짜리예요? 보통? 이거 원래 동전주였어요? 동전주. 동전주였는데 급등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여기서 1800원 정도까지 지폐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생각하면 어때요? 두 배 이상 올랐어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한다고 손이 잘 안 나가죠. 하지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높은 위치에서도 조건이 맞으면 매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 심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주식에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위치가 중요합니다. 가격만 놓고 보면 이 가격은 엄청 비싸 보여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가격인데 이만큼이나 올랐으니까 아우 여기서 어떻게 사 고소공포증 나 급락할 것 같아 무섭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위치는 어때요?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은봉이 발생했던 고가를 종가로 뚫어버렸으니까 엄청난 힘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는 위치고요. 없으신 분들은 매수도 고려해볼 수 있는 위치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은봉 거래랑 돌파 매매법에 들어맞는 위치이기도 하고요. 그죠? 언제나 주식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를 사세요. 하지만 가격을 사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이럴 땐 가격을 사셔야 됩니다. 낮은 PBR 이런 거 보시는 분들 2년 3년 5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가격을 사셔야 돼요. 하지만 그런 투자자를 제외하고 다른 투자자분들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 짧은 시간에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가격이 아니라 위치를 사셔야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가격적으로는 일견 높아 보이지만 위치는 굉장히 훌륭하다. 그겁니다. 돌파를 한 다음에 급등을 바로 보여줬죠. 어우 많이 올랐네요.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장대양본과 대량거래량 윗고리도 안 달렸어요. 이건 더 가겠다는 신호니까 매도를 안 하셔야죠. 물론 이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위치에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을 끝까지 누려야죠. 그렇죠? 제 이전 강의를 보시면 장대양본과 대량거래량 발생했을 때는 홀딩이다. 이 말씀을 제가 또 반복적으로 드렸으니까 이전 강의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예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죠. 제가 다양한 장대양본 은봉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보시면 장대양본이 나왔어요. 대량거래도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특이해요. 왜 특이하죠? 장대음봉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서 주가가 후려친 게 아니라 갭으로 뜬 다음에 장대음봉이 쭉 나왔어요. 이 경우에도 해당됩니까? 해당되죠.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장대음봉이 어디서 나오든 상관없습니다. 고가만 돌파하면 돼요. 갭이 있으면 갭까지 메우고 돌파하면 되고 뭐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이것만 있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이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매수하시면 돼요. 장대음봉 대량거래량 고가를 돌파하면 매수한다. 언제? 시장가로 매수합니까? 아니죠. 시장가 매수 아닙니다. 종가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종가 기준으로 여기 돌파 안 되면 안 사면 되죠. 안 삽니다. 조건에 맞을 때 사시면 돼요. 조건 맞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선출매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예측보다 대응이 훨씬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고가 부분을 돌파하는 양봉이 이때 나왔네요. 그렇죠? 이때는 하슬하슬하게 돌파할 하슬랑 말랑이 위꼬리에 다졌으니까 그래서 이 다음날 완벽한 돌파가 나와요. 종가 기준까지 깨끗하게 지켜준 그런 흐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장때 음봉이 발생하고 한 50일? 50일 정도 후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네요. 그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리셔야 돼요. 돌파할 때까지 먼저 사시면 안 돼요. 돌파를 한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까지 급등을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 한 25% 수익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힘의 균형이 바뀌는 위치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힘의 균형이 바뀌는 위치를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바뀌는 위치에서 공략을 하면 단기간에 짧은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긴 장기 투자보다는 트레이딩을 원하실 거예요. 시간적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수익을 좀 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기법은 대부분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내가 2년, 3년, 5년 장기 투자자라면 기법이라는 걸 쓰실 필요도 없어요. 펀더멘탈 분석 저 PBR 저 PER 모멘텀 분석 이 기업이 땅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제가 가치 투자를 위한 매매도 이전에 한 두세 강 정도는 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내용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를 꼭 보셔야 최근 강의를 소화하시는데 또 무리가 없다. 강의라는 게 항상 순서가 중요해요. 1강부터 차례대로 봐야 제 1강은 주식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했어요. 캔들이란 무엇인가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부터 1년간 이 강의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강의는 계속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까?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QR코드가 뭔지 어렵고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 받고 링크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장중에 지난 강의 다 모아서 올려드릴 거고요.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제가 체크해서 차근차근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이렇게 또 달려왔네요. 오늘은 은봉 거래량 돌파 매매법 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다음 주에 풍부한 좋은 강의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